괜찮아요? 혹시... 주인의? 도식 선배?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슬픈 노을이 지고 손을 흔들며 웃으며 인사를 하는 그대 지친 어깨가 보여 다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 아닌 위로 건네올 순 없지만 길었던 오늘도 힘들었던 어제도 작은 그대 한숨이 무겁게 느껴질 때 그 옆에 내가 있어 어떤 내일이 온 태도 그대 곁에 너네 너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네가 누구보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 좋은 사람이잖아 가끔은 울고 더 가끔은 웃고 평범한 하루하루 둘이 가끔은 견딜 수 없이 아플 수도 없이 아플 수도 없이 힘겨울 때가 있지 길었던 오늘도 힘들었던 어제도 작은 그대의 작은 그대 한숨이 무겁게 느껴질 때 무겁게 느껴질 때 그 옆에 내가 있어 어떤 내일이 온 태도 어떤 내일이 온 태도 그대 곁에 내가 있어 숨겨둔 상처도 다친 그 맘도 다친 그 맘도 괜찮은 내게 날 좋아해달라는 거 아니야 날 좋아해달라는 거 아니야 내가 아니라도 상관없어 근데 선우열은 아니야 네가 위험해질 거라고 그대 곁에 있다면 미안해요 선배 저한테 선우열 씨가 필요해 나 그대 곁에서 어떤 내일이 온 태도 웃어볼게 오늘처럼 네가 웃는 모습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 진심으로